태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안지 바람 안져내려 사랑을 거듭하던 널 만난 세상 다들 소원을 제가 이렇게 변함없이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에서 감동이 우러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티브위를 보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다고 다 감동을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출연하는 장애인들이 오늘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림이 있고 열심히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실수를 좀 하고 좀 잘못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우리 복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와서 경연할 때 여러분 정말로 큰 박수 쳐서 그분들이 좀 더 힘을 내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해 주신 여러분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오늘의 기록도 고맙다는 민족인입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을 버리게 하러 아름다운 하세! 슬근 슬근 복지를 하세! 슬근 슬근 복지를 하세! 슬근 슬근 복지를 하세! 슬근 복지를 하세! 슬근 복지를 하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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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릴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텐데 뚜루룩 낯석에 가면 편지를 피우세요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석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내 사랑